밑에서 들었을 때 롯고씨 노래는 랩까지 다 떼창을 하시던데 제 다음 곡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여러분? 네 오늘이 금요일은 아니지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만나면 들려주겠습니다 바빠요 한복 소리로? 계속 걷다니 힘들어 시간을 달려오라 시간은 넌 범죄가 없지만 마음이 컴퓨터가 달콤해 이 여자도 괜찮아요 사랑해 마치 아무 맘이 있어 어떻게 내 몸을 적으시게 내 바람이 없었다 나는 다시 그대에게도 나나나 미쳤어요 미쳤어 이 정도 사람 들어볼까요? 응 미반적인 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네 딱히 먹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시간을 달려오라 시간을 달려오라 시계로 넌 범죄가 없지만 마음이 컴퓨터가 달콤해 이 여자도 괜찮아요 사랑해 그 날은 다시 영원히 빼기겠어 공통을 내버려 고통을 내버려 고통을 내버려 미치게 바람이 올라타 하나씩 그 날에 가끔 나의 마음이 눈감가에 열린 것 같아 여잔도 대체 뭐야 난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뺏기겠어 돌아오는 이 것 중 그날 이름은 나요 그날 내 말도 가져가줘 그날 내 말도 가져가줘 감사합니다 그날 내 말도 가져가줘 그날 내 말도 가져가줘 그날 이따가 그날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